K-Ton B-N-E 당연하죠! D.I.A! 뭐 이런 식으로 하네요. 영상. 진짜요? 더 보고 싶게. K-R-A-A 이게 실시간으로 막 치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소리가 소름이 찼어 잘하는 거 같아 어떡해 소름이 찼어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? 진짜 너무 듣고 싶다 해바람이 헬리코터야 두 개의 댓글 댓글 그죠? 이거 위에 댓글 있죠? 실시간으로 쓰는 거야 오 그리 진짜 너무 그렇구나 너무 예쁘다 진짜? 보리 글씨에 가려져서 예쁘다 그렇구나 글씨 사이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옷이 예뻐 오 그리같아요 보리 소위가 그렇지 여기서 앙 노래도 노래 좋겠다 그렇지 이거 기억나 간주 때 진짜 기다리다가 장선했다가 쏘잖아 목소리를 여기 오 그리같은 오 그리같은 오 그리같은 오 그리같은 와 저희가 직접 다시 저희 무대 나가기 전에 핸드폰으로 각자 다 찍었어요 이렇게 동영상을 팬분들 계시는 거를 너무 멋있어서 아 그게 좀 기억이 나요 기다려 약간 자존감을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중국 팬분들은 뭔가 든든한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중국 팬분들이 우리를 약간 보호해줄 것 같고 든든하겠다 부모님 느낌 부모 부모 느낌 아이고 따라 이런 느낌 너네가 뭐라도 사랑한다 이런 느낌 중국 가서도 얼른 텐스팅 하고 싶습니다 늘 확인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티아라였습니다 안녕